코딩에서는 그 answer picker 에서 그 picker 의 대상이 되는 그 답변의 종류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문 마다 지금 그 현재 되어 있는 코딩은 답변 3개가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dj킴 jh파 gh파 그죠 그래서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 중에 하나구요 그리고 이게 항상 똑같은 그 소위 3가지 답변 중에 하나를 고르다 보니까 뭐 대충 짐작이 가겠죠 그 이것을 제대로 퀴즈가 작동이 되려면 그 매 질문마다 답변이 또 변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답변을 변하게 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리스트에 리스트를 만들어 넣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것을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할까요 그 answer list picker 는 after picking 은 답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정할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collapse 시키고요 옆에다가 조금 밀어 놓구요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 리스트는 뭐냐면요 그 답변의 종류들을 그 각 문제마다 또 다른 리스트를 갖고 있게 만드는 거에요 일단은 그 문제가 3개 니까 아이템은 3개로 만들어 놓구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해 보려는 건 이 리스트에 한 아이템이 또 다른 리스트로 작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카피해 볼게요 제가 아 일단은 그 이걸 또 변수로 만들어야 겠죠 음 자 자 이걸 카피해서 이 내용을 하나의 항목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또 카피해서 여기 항목으로 집어넣고요 즉 이것도 변수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 선언을 해주는 게 좋겠죠 글로벌 변수로 만들 건데 그 변수 이름은 이게 적절하겠네요 그 answer choices 라고 할까요 answer choices 그러면은 그 1번 문제에 대한 답변들 2번 문제의 답변들 골라야 될 그런 보기 그러니까 답 보기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이걸 일단은 카피를 좀 해 볼게요 저도 일단 그 첫번째 질문에서는 답변이 니제이킴 인데 이 두번째 보기는 jh 파악으로 하고 카피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써 볼까요 좀 더 노무현 대통령을 해볼까요 mh noh 그죠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세이번 두번째 질문에서는 또 답변이 그 아마 박정희가 답변일텐데 얘를 세번째 엘레멘트로 넣어놓고 뭐 dj킴 넣어놓고요 그리고 헷갈리도록 또 1번에다가는 요 답변을 또 넣어놓고 요런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세 개일 필요는 없겠죠 세번째 질문에서는 우리가 아이템을 하나를 빼서 두 개의 답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즉 그네박하고 jh 박을 답변으로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앤서 리스트 피커가 before picking 이라는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가 바로 그 요 답변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냥 글로벌 앤서 리스트를 가져오는게 아니라 다른 거를 가져와야 겠죠 얘를 가져와야 겠죠 얘를 가져오는데 얘 지금 보면은 그 리스트에 리스트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야 됩니다 즉 리스트에서 셀렉트라는 아이템을 셀렉트해서 가져오는 것을 답변에다가 넣어 줘야 겠죠 그 대신 그 어느 리스트에서 가져오느냐 앤서 초이스 리스트에서 이건 지워버리고요 인덱스는 당연히 몇 번째 거겠어요 당연히 그 글로벌 인덱스에 있는 글로벌 인덱스를 가져와야 겠죠 왜냐면 1번 문제의 답은 그 답변들은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1번은 여기에서의 답이고 2번은 여기서 답이고 3번 여기서 답인 겁니다 자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켜서 실습해 보도록 결과를 한번 실험해 볼까요 앤서 리스트픽을 누르면은 DJ킴인지 JH박인지 K로 잘못 썼군요 어쨌든 MK노인지 제가 제대로 선택하면 Correct 나오고요 다음 질문에는 답변이 또 종류가 바뀌어 있겠죠 GH박, DH킴, JH박 이걸 답을 맞게 선택해 보고요 또 다음 질문 가서 또 앤서를 누르니까 이번에는 보기가 두 개인 거죠 이와 같이 보기와 그리고 그 보기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답을 제공해 주고 그중에 고르게 하는 이러한 퀴즈 문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를 안개 만인